팀 미팅을 정말 상황이 맞췄고요 드디어 KBS 파이오런트 직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정면부터 촬영을 하겠습니다 좀 붙어서 진행할게요 정면입니다 이 상태로 오른쪽으로 이어서 왼쪽입니다 정면을 보면서 복원의 때만의 포즈 하나 둘 셋 됐어요 됐습니다 이하의 배조 나라 보기 전에 인사를 먼저 드리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다같이 인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모그랜드입니다 네 개쵸 티켓 모그랜드 자 모그랜드 2018년도 어떤 한 해였나요? 2018년도에는 저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정말 벅차고 정말 설레고 정말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모그랜드가 네디카펫을 걸으면서 포즈를 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동작 하나만 보여주세요 어 네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동작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자 모그랜드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게임 los der